안녕하세요, 여수입니다. 여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덕쇼에서 또 토이스를 와 드리겠습니다. 소택도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1위한 기념으로 밑에, 밑에, 밑에 조금 내려가고 싶은데 약간 뽀뽀마스처럼 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데, 네. 유주는 조금, 근데 유주가 필요해요. 유주가 방금 연습을 했는데 유주 좀만 봐주세요. 진짜?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잘해. 아니 이게 뭐예요? 아직 꾸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냥 진짜, 꾸면 약간 정통구 쪽에 진짜. 아니면 너 주머니에 손으로도 꽂고 와. 아니 약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여기다 넣어도 돼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언니 이렇게 할게요. 제국 게임도 가능해요. 하나? 제국 게임도 가능해요. 다들 시작하라고. 언니, 언니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언니 다리 벌리시면 같이 잘 벌려야 돼요. 이런 거. 네? 여러분, 나 이거 들고 힙합해야 돼. 멋있겠다. 언니 고맙습니다. 이거 한 번 돌려줘. 엄마 이런 거 있죠? 아니야. 한번 돌려줘. 그냥2품부터 하자. 여기부터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